막으면 되잖아. 그럼요. 출발만 빨리 해보세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뒤쳐지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될까? 아깝다. 가깝고 자리 싸움을 했을 때 인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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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이거 떨리네. 길이 형이 떨리네. 길이 형이 검은색, 길이 형이 하얀색. 자 들어가세요. 준비 됐습니까? 네. 출발만 빨리 해보세요. 막으면 되잖아. 가보자. 어? 따가면 들어온다, 이제 간다. 아, 뭐야. 너Здasaki. HERE.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자, 내가꼈네. OK. 끝났습니다. 스피냈나요? 네! 내가 돌아왔는데 또 못하고 나왔어. 아쉽다. 근데 어떤 스피냐였는데 어떻게 바로 잡고 나왔냐. 아이고, 아이고. 끝났네. 근데 스타트는 진짜 여기서 출발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 심도 없게 끝이 났네요. 체크기 받을 때쯤 되면 거의 반박기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 기격이 아깝네. 작전 좋았는데 스타트가 빨랐는데 거기서. 체크기 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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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